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물순환과정 홍보 교육이 7월 17일 도심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. 상하수도관리센터의 환경해설사들은 흥미로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물순환의 전 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. 앞으로 11월까지 총 18개 학교 92개 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인데요.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소중한 자원인 물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